꽂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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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빠 아빠 봐봐 그리고 샬롯이 고르고 우리와 같이 플레이하는 로블럭 시간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셔서 구독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샬롯 뭐 골랐어? 이거 무슨 게임이야? 포고시미터리 자 포고시미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거 아무래도 포고스틱 스카이콩콩인데 이거 스카이콩콩 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임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빠 look at the sky 저기까지 뛰어야 되나보다 높이 뛸수록 코인을 많이 주나본데 아빠 아빠 look up at me 그러니까 우와 이거 샬롯 뛰는거 봐 이거 샬롯이에요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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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력에 올라가면 될 거 같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포고 스틱을... 아빠 얘기하는데? look at me on here 응 그래 그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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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shop in your own game 알았어오오 샬로오 여기 있네 예린 Can you see me hopping? 어디 거기까지 올라갔어? I used my POGO 어 야 Look you want to see me use my POGO? yep 정답 200코인을 먹으면 요걸 살 수 있네 오케이 알았어 지금은 못해 이거 자 동전도 많이 모으고 샬롯 동전 모아서 포고스틱 바꿀 수 있어 밑에 써있잖아 200코인 아빠 근데 나는 200코인을 더 많아 아니요 179코인 그러니까 돈 더 모았어요 오케이 길 따라가자 아빠 내 점핑 파워는 더 많아 뭐야? 내 점핑 파워는 152 오케이 아빠 벌써 78이야 79 아빠 아빠 잠깐만 아빠 이거 하고 아빠가 이따가 잘 모아서 보여줄게 아빠 어떻게 하는지 안거 같애 이렇게 해서 점핑 파워를 높인다는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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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요 점핑 파워로 트라이 너머 포고 잠깐만 아빠 이거 코인 모아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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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 너머 포고 출마 알았어 트라이 해볼게 샬롯은 원하니까 이게 다야? 이거 좀 더 사야해 에이 더 모아야해 아빠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얘가 내 돈 다 먹으려 그래 자 이거 200개 모아서 더 좋은 폭우 살 거예요 예이 우리 샬롯은 200개 넘었네 샬롯 샬롯 폭우 살 수 있네 나는 암살 금치를 써 뭐야 점프 파워 121 샬롯 코인마저 200개 넘지 샬롯 바꿨어 보고 이건 뭐지 아 350r 있으면 저거 더블로 올라가는 점수 살 수 있대요 너무 비싸 로블럭스 샬롯 맨날 돈내래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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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응 저거 예린이지? 이거이거이거 아이팟 어? 오오오오오오 샬롬 점프해서 저기까지 올라가면 점수 더 주는 것 같아 저 위에 저기까지 다면 그니깐 저기 위에 올라가면 노라는데 하늘에 어? 동전 넘었어 아빠 이제 샵으로 가야겠다 샵으로 가 게쓰 자 아빠 Campaign 샵에 가서 포고 스틱을 하나 사겠어 자 바이코인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200 코인 500 코인이면 이거 사는 거구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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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 포고를 바꿨어요! 아빠! 내 포고를 봐! 여러분의 포고를 봐 샬롯 포고 좋은 거 샀네? 이제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아졌어? 아! 거의 다는 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아빠도 그렇게 할게 이 큐브! 나가자! 펀조를 타고 이제 점프할 때야 아빠는 괜히 열심히 일했네 여기서 점프하면 되는데 아! 단다! 돈 번다! 아싸! 돈 많이 올라간다! 하나! 위에! 우워어어! 이거 한번 점프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거야? 대단해! 백씩 주는구나! 오케이 캐시 왕쥬 우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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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제 나무가 나무가 생겼네 샬롯 포크가 나무가 생겼네 네, 왜냐면 나무가 생겨야 돼 와우, 너무 좋아 아빠는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걸 사겠어 그렇게 한참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짜란, 점프 파워 샬롯, 아빠 샬롯보다 더 좋은 거 샀다 예에에 점프 파워 점프 파워? 나트럴 와, 이거 봐 점프 파워 올라가는 거 봐 25개씩 올라가, 점프 파워가 와, 이거 봐 오, 이게 포고스틱에 따라서 올라가는 점수가 달라 트레이닝 할 때도, 이거 봐 샬롯 포고스틱 바꾼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 봐 아빠,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25개씩 올라가 자, 보자 보자, 얼마나 높이 올라가자 바깥스 포고 오 오, 돈 봐 아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볼래? 오 아빠, 빨간 데까지 가, 이제 오, 주황색까지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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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돈 모이는 거 봐 우와 우와 돈 맛을 본 착하게는 더욱더 힘을 내서 더 열정적으로 일했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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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걸 금방 모아 자, 어떤 파워스틱을 탈 수 있니? Can a force 아빠, 아빠 나우, 라인드 스티더 레드 35개이면 이거 탈 수 있다고? 아, 온 김에 하자 이 큽트 아, 온 김에 하자 오케이, 바꼈어 헤엑 점프 너무 많이 해 점프 워 점프 샬로 이거 봐 50집 올라가 50집 올라가 이게 봐, 올라가는 거 봐 우와 아빠, 아빠, 아빠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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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천천히 점프 너의 일반 포고 천천히 점프 천천히 점프 천천히 점프 싫어 아빠, 얼른 돈 모아서 또 딴 거 살래 네리도 얼른 돈 모아서 다른거 사 그렇게 점프 파워를 모으고 우와 우와 포스트트북에 봐 우와 엄청나게 풀어나와 그렇게 돈벌기에만 집중한 착하게는 땅속에 처박히게 되는데 오 어디갔어? 점프해 점프해 땅에 박혔어 80K 얼마짜리가 제일 비싼거야? 원 빌리언 까지 있어 우와 이거 봐 원 빌리언 샤드 이게 제일 좋은거래 우와 아직 멀었구나 좋은거 할려면 친구 500K를 언제 넌 어깨가 왜 이렇게 뭐가 맞니? 어? 안녕? 라조 아비 어깨에 금괴를 그렇게 메고 다니니? 어깨에 금관들 우와 아빠 한참 올라가는거 같은데 샬롯? 샬롯 어디있어? 아빠 샬롯 옆으로 가야지 여기서 뛰는거 샬롯인거 같은데 우와 엄청나다 그치? 아빠 아빠도 이런 포거 사줘 샬롯 아빠가 이런 포거 사줘 샬롯 왜 포거이 이렇게 위험해? 아빠도 이런 포거 사고 싶어 그럼 너 죽을거야 이 정도 되면 진짜 죽을거야 그지 이 정도 되면 진짜 죽겠어 또 루 루 란 또 롬던 또 롬 또 롤러 롤런 또 롤런 또 롤런 또 롤런 또 롤런 또 롤런 또 롤런 롤런 또 롤런 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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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해서 더 높이 올라가보도록 할께요 오늘은 폭옥 게임이었습니다아 여러분 안녕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해주시구여 자 그럼 다음psy which Then do we see 자 바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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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하기예 빠이 빠이 빠이빠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ontracts 흐용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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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탕윽 넘어졌어 넘어졌어 너 지금 뭐야 얼굴이 어떻게 됐어 너 너무 높이 올라路 땅속에 박 conditional!!! 이거봐 땅속에 바꼈어요 여러분 땅속에 바꼈어요 아 어떡해 여기있어 땅속에 바꼈어 자 일어나 오케이 일어나 우와 여보 폭으로 점프하고 폭을 빼면 우와 우와 멋있다 그지 우와 저쪽을 너무 높이 한다 우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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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